모든 교황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107회 방송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근육 쇼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인데요. 두 분. 3부입니다. 3부. 우리 진짜 오랜만에 3부한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좋아해. 이거 다 여러분이 한 거 아시죠? 좋아하란 말이야. 미안하다. 여러분 휴가 계획은 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 여름에 이제 많이 여기저기 다니셔야 되는데 아시죠? 이거 무슨 말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돗자리 파는 양반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공사다망 하시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무릎 아프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 한 번 잡숴봐. 호텔스닷컴 한 번 써보셔. 안 알려면 호텔스닷컴과 국내 최고 조건에 프로모션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써보셔. 말투를 잘못했어. 아 이거 한 번 써보셔.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업혀서 차력하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요. 저희가 차력을 할 체력은 없고. 머리카락 싸움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 홍작가가 흙 먹어요. 흙은 나만 먹어야 되나? 홍작가 흙 파먹어. 풀만 두드렸더니. 왜요? 흙까지 먹어야 돼? 방금 머리카락 싸우면서 이미 난 데미지를 입었단 말이야. 머리카락 하다씩 만약 이거 이렇게 빨리 끊어지는 거 하는 거 있잖아. 나 질 자신 있어. 일단 대표님은 못 이길 것 같아. 국내 최고 조건 국민은행 15% 할인. 이 할인폭은 호텔스닷컴 한국어 페이지에 없습니다. 지금 입성원이 돌고 있다고 하죠. 이제 슬슬 여러분 이 페이지 자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클릭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휴가는 됐고 나는 그냥 집에 쉬면서 나한테 선물하고 싶다.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며 아날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딜 가서 1박 2일 있다 오고 그래도 숙소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낚시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나 잠깐 낚시하고 싶다. 저희 남얘기몰에서 낚시채비 팔고 있습니다. 아날람의 완벽한 세계관인데. 고기가 안 잡힌다. 뭐 하고 있으면 된다? 아날람 듣고 있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을 위한 거 아시죠? 그리고. 면가. 귀 아파. 뭘 좀 읽고 싶어. 태무진 투덕한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온다. 태무진 투덕한을 잠깐 보고 자겠다. 이런 마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걸렸다. 혹은 몸에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하루 3번 대선 진리를 외치면. 아니 그건 왜. 그거 하지 마라. 그것만 안 하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좀 껴주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또 쉴 때 잠깐잠깐씨. 짬날 때 뭐하네. 우리 짬나면 트위터도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아날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아날람 세계가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날람 감옥이야. 너무 많아서 이제 머리가 아파. 페이스북에 저희 남얘기 아날람 페이지 있거든요. 거기 커뮤니티도 만들어놨으니까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요. 글들도 저희가 SNS 고자라 글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글들 많이 써주세요. 아날람 유용소야.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두팔 벌려 환영하는 거 맞아? 네. 환영해요. 한 손에 자물쇠 열쇠를 들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찰꺼덕. 들어올 때는 만들어지만 나갈 때는 아닌 거 아시죠? 나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아닌 거 아시죠?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발을 디딜 수 있는 모든 곳에 또아리를 들고. 입을 벌리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번 주에는 다섯 번째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안녕하세요. 안알람 진행자 여러분. 저는 해외에서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이분도 멀리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드디어 느꼈다. 말이야? 우린 한류 팟캐스터다. 아 정말? 케이팟캐스터. 그랬어? 케이팝? 그래서 안알람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 말로야. bcs 뭐 이런 류의 것들은. 체계로 뻗어나가는 안알람. 한류 팟캐스터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 방탄. 얘기하지. 건드리지 말라 그랬지. 우리는 방탄과 같은 어떤 체격은 없잖아. 그 이름 입에 담지도 말라. 그럼 함부로 입에 담지 말라. 볼드모트다. 그거 아니지. 볼드모트가 아니지. 큰일 날 소리. 그분은 볼드모트가 아니라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말라. 신성모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선 진리는 많이 언급할 수 있어도 됩니다. 하지 말라 그랬다니까. 우리 페이지에서. 그 말만 안 하면 좋게도 좋으시겠다 잖아요. 저는 원래 인문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해외로 이민을 가고서 심심풀이로 팟캐스트를 듣다가 인문학 팟캐스트를 알게 되고 철학 역사 팟캐스트를 어느새 골라보는 늦각기 인문학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날람의 철학 에피소드는 에리 프롬부터 칸트까지 모두 3번 이상 들었습니다. 아날람은 물론이고 지대너비아트 같은 다른 인문학 팟캐를 모두 섭렵하고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도울 김용옥과 강신주의 철학 강의를 듣는데 제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이 있어서 또 마침 홍 작가님이 철학과 출신이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자 이렇게 사연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학부 졸업생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거 되게 부담된다. 학부 졸업생을 전문가라고 하진 않죠. 저는 그냥 졸업생입니다. 최근에 도울 김용옥의 강의를 듣고 있었고 사연자님은 어려운 동양철학을 쉽게 잘 설명하는 도울을 내심 존경하고 있었다 그래요. 하루는 인터넷에서 도울 김용옥을 검색하다가 너무 안 좋은 악평들이 쏟아져서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야. 그 목록을 쭉 적으셨어요. 1번 좌파 독재자들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다. 좌파 독재자란 무엇입니까? 일단 최근에는 시진핑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시진핑 좋아하시잖아요. 시진핑이 좌파인가요? 그리고 독재자라고 해도 되나요? 뭐 굳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좌우를 나누면. 공산당이니까 좌파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왜냐하면 문화대혁명도 있잖아요. 문화대혁명도 극좌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극좌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적국자가 있으므로 여성입니다. 그런 식의 분류라면. 그런데 좌파 독재자들에서 이 좌파 독재자들이 제가 생각나는 건 일단 시진핑이었어요. 물론 그 와중에는 혹시민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호적이다라는 말 자체에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독재자라는 앞에 말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뭔가 자신은 좌파 독재자에게 우호적일 수가 없어야 될 수도 있는데 혹은 독재자라는 말이 걸려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좌파 독재자를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우호적이냐. 그런데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시진핑이 좌파면 내 가슴도 유방이다. 좌파입니다. 그냥 가슴 아니고 좌파입니다. 나는 여성이다. 좌파일 수 있지. 그런데 이건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앞에 사연처럼. 여유증은 가만히 있겠습니다.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인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적인 어떤 정치제도인 건지 사회민주주의 문화적인 건지 이런 부분을 나누셔야지. 중국 공상당 그리고 일당 독재 이래가지고 좌파 독재자라고 퉁쳐버리면 이 말만 헤집는 데만도 거의 한 아날람 3부 통으로. 왜냐하면 이게요 마오쩌둥 시절까지 올라가야 돼요. 마오쩌둥은 그 당시에요. 엄밀히 말하면 급진파가 아니라 중도파였어요. 죄송합니다. 이 대표가 헷갈렸습니다. 늙어서 그렇습니다. 마오쩌둥이 아니라 등소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좌파적인 거긴 하지만 급진적이지는 않은 중도적인 게 중도라는 건 뭡니까. 약간 수정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거칠게만 말할게요. 그 부분들을 퉁쳐서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에서 좌파 독재자라고 하는 게 시진핑 말고 물론 저도 시진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돌에 차이나는 클래스인가 거기서 뭐 그러셨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말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안 봤어. 아니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되게 위대한 사람이다. 투왕상이래. 약간 그런 쪽이셨어요. 독재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플라톤. 착한 독재. 플라톤 시절부터 인류가 많은 철학자들이 로망을 갖고 있었던 게 철인정치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금 약간 로망이 자극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2번. 조선시대 산후공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저희가 관심법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될 만한 무슨 증거들이 있었던 거야? 느낌은 많았어요. 느낌은? 이분의 말투라든지. 그럼 1번과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 철인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엘리트주의를 숭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렇다면 산후공상 마인드가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세계관은 통일은 돼요. 세 번째. 막상 독창적이거나 독보적인 철학적 발견을 하지 못했다. 일단 첫 번째 철학은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철학이 아니라 물리학이나 화학이라고 하더라도 독창적이거나 독보적인 발견을 하지 못한 학자가 99.9999%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잉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3번 항목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지표나 계좌가 못 돼.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므로 잉여다라든가 필수상을 따지 못한 수학자는 그저 그냥 계산기일 뿐인 건가? 그러니까. 3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4번 고구려 역사 조선 역사 등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를 마치 잘하는 것처럼 방송에서 말해서 진짜 전문가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이 진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이분은 철학자시고 어떤 사상가를 목표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조선이라는 국가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 모든 걸 거시적으로 맥락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그 시대는 사실 통념상 조선시대는 이러저러 했을 것 같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발레가 있고 라고 하는 그 디테일한 부분들 있죠. 진짜 디테일하게 응용학문을 파는 진짜 전공자들 있잖아요. 전공자들의 눈에는 너무 너무 퉁쳐서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그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사라고 하는 천년 2000년이 넘어가는 역사를 통사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디테일한 걸 다 말할 수 없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진짜 전문가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기보다는 입장이 다른데 역사를 보는 처음 출발점이 다른데 불편해할 수는 있죠. 그게 좀 불편하거나 고가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강론과 총론에서 경향성에서 갈린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냥 엔터타이너 자기 과시옥이 강한 사람이다. 그건 뭐 사람의 성격이지 뭐. 그러니까 자기 과시옥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마음이죠 성격이니까. 그리고 이제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강연이라고 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적 성격이 다소 있어요. 강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엔터테인먼트여야지. 아니 심지어는 재미있는 선생님이 수강신청률도 높아. 잠 안 자게 해 주고 더 쏙쏙 들어오게 해 주는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어야죠. 그게 나쁜가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찾은 도울 김용욱에 대한 비판이라 잖아 저거 그냥 엔터테이너 아니냐 이 말은 학자면 학자다워야 되는데 이 말은 사실 엔터테이너들을 무시하고 있다 되게 또 진짜 딴따라라고 부르는 가수들을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 그런데 기괴한 동그마 그 되게 웃기잖아. 산원공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도울 김용욱을 비판했잖아. 그런데 그냥 엔터테이너에 불과하다 그럼 본인도 산원공상이야. 이거 양수척이요. 양수척까지 가는 겁니까 그렇죠. 산원공상이 원래 사룡의 애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끼지도 못하지. 양수척은 고려시대 언어인데 역시 대표님의 구력이 나온다. 그럼요. 연식이 나온다. 무자리. 참고로 양수척은 기록할 때 한자로 기록하다 보니까 양수척이라고 했고요. 그냥 순우리말로 말했을 거 아니야. 그때는 무자리라고 했습니다. 시호님의 연식도 나오고 있다. 여섯 번째 수업 끝나서 화장실에 가려는데 학생이 아직 자기 말 끝나지 않았다고 학생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꼰대 마인드. 이거는 근데 이 나이쯤 되시는 교수님들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난 이건 협의의 문제라고 보는데 내가 이 한정된 시간에서 내 말을 좀 더 들어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적해서. 내가 아직 할 얘기가 남았는데. 물론 이제 그걸 갖고 학생한테 인성과 애미의 비까지 가면 좀 문제겠지만 나의 수업 시간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수업 시간은 근데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끝나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희가 조금 더 이슈큐지 해달라. 이슈큐지 해서 이 얘기를 해달라. 이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건 협의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꼰대라고 하기엔 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무조건 수업종이 끊어놨으니까 학생은 무조건 갈 자유가 있으니까 그걸 막는 거 제가 꼰대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한 거고. 그렇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럴 수는 있어요. 강의실과 내가 바로 다음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걸어가야 돼. 대학교 때 너무 흔하지 그게. 그런데 10분 만에 거기까지 가 가지고 계단 3층 올라가 가지고 자리 접고 헉헉 되면 바로 수업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사실 5분 한 10분 이렇게 오바되면. 화장실도 갔다 가고 싶은데. 좀 곤란하긴 하거든. 그런데 그거는 대표님 말대로 그거조차도 양해의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단지 인성론으로 협의할 문제를 가지고 그냥 무조건 학생들을 찍어 누르는 꼰대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이것도 꼰대질이라고 본다는 거지. 이런 게 아마 조금 비쌀 것 같은데 요즘은 아마 교수님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 강의실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걸 교수님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모자를 벗는 게 예의니까. 그래서 야구모자 많이 쓰잖아요. 모자를 쓰고 있으면 교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벗으라고 하는 교수님이 꼭 있었거든요. 나 그래가지고. 나 속옷 안 입었는데. 그러면서. 어쩔 거야. 그러니까 모르잖아.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철학은 무조건 막 누구나 토론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철학 아닙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모자 벗으러 간 교수님한테. 그래서 교수님이. 그래 우리 퍼봐라. 아니 모자 쓸 수 있고 벗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너무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런 시대를 살아서 그것이 입력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모자까지는 내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잘하고 나에게 사회성을 함양한 시대가 나한테 강요한 거는 사실 너네 염색한 것도 싫다는 거지. 타협하자는 거지. 염색한 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네가 아빠야 왜.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선에서 타협하자는 거지. 거기서 갑자기 모든 학생들이 대꿀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세대 간에 그 세대를 살면서 서로 간에 인간 간에 예의라고 배워진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염색을 자유롭게 해도 되는 너희들의 시대성을 인정할 테니 모자까지는 못 참겠는 나의 시대성도 인정해라. 라고 하니까 다 지지를 친 거예요. 학생들이 할 말이 없잖아. 그게 양해의 문제라는 거죠. 노팬티는 어떻게 합니까. 바지를 벗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일단 노팬티인지 유팬티인지를 확인하면 그 시점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끝이야. 일단 그 시점에서 더 안 됩니다. 이분이 지금 도가니 탕회 회원이시라 가지고 대표님께서 폭염수술 유부라든가. 뭐 어떻게 하면 안 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조건이 많아 강의 한 번 듣는데.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너무 쉽게 저 사람을 꼰대로 규정하잖아. 그거 꼰대질이다. 맞아요. 그것도 꼰대질이에요. 꼰대한테 꼰대질 하는 거예요. 젊은 꼰대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양해 구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그래서 그분 특유 이분이 또 같은 말을 해도 그분 특유의 이 쿠셰가 있잖아요. 이 쪼가 있다 보니까 요게. 왜 이런 말이야. 되게 좀 짜증나게 들릴 수 있어요. 요즘 꼰대는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는데 그렇게 들렸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함께 아까 그 손들어서 얘기했던 학생처럼 읊어본 학생처럼 서로 간에 양해할 수 있는 문제가. 교수님은 그런데 좋은 분이야. 너 이 새끼 너 이름 뭐야. 너 나가. 보통 그럼 출석부에 체크해놓죠. 체크해놓죠. 이 새끼는 무조건 만점 받아도 cd. 그다음부터 모든 어려운 질문이 있잖아요. 그걸 고유학상에 대해 하긴 하셨어요. 네가 일어서서 말해봐. 일곱 번째 논어 대학 중효근 강의 해도 양주 장자는 강의하지 않는 보수적인 마인드. 이게 왜 보수적인 마인드인가요. 이게 뭐냐. 난 잘 모르겠는데 학자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 애정과 관심을 두고 책임감을 가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럴 의무도 없어. 재즈는 얘기하면서 헤비메탈는 얘기하지 않는 뭔가 보수적인 마인드 이런 식의 레토릭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관심과 애정 그리고 배움이라고 배움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학문적 연구활동. 그것을 어떻게 다 선택해. 집중한 게 있고 잘 아는 게 있고 잘 아는 게 있는 거죠. 지금 논어 대학 중효근 강의 해도 양주 장자는 강의하자는 보수적인 마인드. 논어 대학 중효근요. 그 하나하나씩 평생 공부해도 모자랄 수 있는 정말 대표님 표현으로 독기자로 썩는 줄 모르는 학문들 야. 그러니까 중국 고대 사상사라고 해서 다 섭렵을 해야 된다.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래야만 한다면 그거는 딥하게 가지 않고 그냥 통사로만 끝나는. 그리고 아니 딥하게 가면서 다 통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많겠냐고. 그럴 의무가 어딨어. 자기 전공 자기 거 고르는 거지. 이분은 그런데 말이 좀 웃긴 게 이분이 한 건 아니죠. 이분이 채집한 어떤 사람들의 평가죠. 논어 대학 중효근 강의해도 양주 장자는 강의하지 않는 보수적인 마인드라 는데 양주 장자는 리버럴이고 논어 대학 중효근 꼰대와 보수 극우파 철학인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해가 되고 있긴 합니다. 좀 더 주류와 비주류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정치에서 논어로 대표되는 유교가 유가가 많이 반영돼서 굉장히 그래서 중국 문명이 유교 문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이유로 논어는 부수적이고 주류만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논어는 당연히 주류로 해 편입됩니다. 논어는 원래부터 정치 철학이에요. 장자는 정치 철학적 요소도 있지만 그거는 어떤 사회문화 철학이나 자연 철학까지도 포함해요. 에티튜드죠. 그렇죠. 맞아 맞아. 에티튜드 같은 거잖아요. 나는 비건이 되겠다 뭐 이런 류의 생활 철학이. 그런 요소가 강하지.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이걸 정치적으로 봐서 어느 건 오른쪽에 있고 어느 건 왼쪽에 있다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민주주의라는 토대에서 갈라져 나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논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선시대 정치인이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는 거지 논어가 보수거나 진보는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이거는 토대이기 때문에. 논어 대학 중룡 양주 장자 이거 전부 다 이거 언제 적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는 자체가 나는 웃기거든. 그렇지 진보 보수 개념은 현대민주주의 개념인데 장자. 뭐 하여튼 이걸 어쨌든 이걸 보수적인 마인드라고 칩시다. 보수적인 마인드를 갖는 건 본인의 자유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항문적 자유야.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뭐. 더 관심 있고 내가 더 잘하고. 항상 이런 거 있어요. 너 왜 얘기는 안 해. 응. 이게 뭐냐면. 제가 태무진을 연재를 하고 초한지 연재를 하고 이러면서 이런 댓글들이나 메일을 가끔 받아요. 왜 우리의 역사는 이야기하지 않는가. 우리 역사 관심이 없어서요. 내 맘이지. 내 맘이지 진짜. 이런 준엄한 질타를 받은 적도 있어요. 준엄한 질타. 역사의 심판을 받으리라. 거의 그 수준인데. 그날이 오면. 우리의 민족의 역사가 태무진의 역사만큼 혹은 그 이상 웅대하고 장엄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거 남의 고가는 쳐다보고 자기 집에 뭐 있는 줄 모른다. 이런 식의 평가도 듣길래 제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다시는 상대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답메일을 드렸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흉보려고 흉보는 거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말이다. 맞아요. 아니 그런 말을 하는 본인의 세상 사회에 모든 걸 다 발대고 계신 가. 그렇지. 자기 관심사는 자기 맘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거는 취향이니까 존중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개취라고 끊어버린다. 이거 그냥 흉보려고 만든 흉이고요. 흉보려고 흉보는 거. 말이 이상하다. 이거 그냥 욕하려고 욕하는 거고요.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 볼게요. 돌 김용욱의 강의를 즐겁게 청취하시고 이분은 돌 김용욱의 강의가 본인에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만약에 비판론자들의 말이 맞으면 우리가 방금 한 얘기들이죠. 그럼 자기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신다 그래요. 이분은 강신주. 강신주의 강의도 즐겁게 청취를 하고 계시는데 인터넷에서 강신주를 비판하는 글이 너무 많다 그러는 거죠. 돌 김용욱이 주로 태도나 정치적 스탠스로 비판을 받는다면 강신주는 철학 발언 그 자체로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를 오독했다. 노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인데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서 혼란스러우시대요. 이분 퇴계 같은 분이시네요. 검은서 누렁서. 그래서 홍 작가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철학자로서 김용욱과 강신주는 정말 학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님 엔터테이너에 진하지 않나요? 홍 작가님은 이 두 사람을 철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서 홍 작가님이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들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김용욱 선생님이랑 강신 선생님 두 분 다 철학자로 칭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홍 작가님이 비롯한 제 주변에 철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다 하는 말이 있는데 철학자라는 호칭은 내가 네이버로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정말로 철학에 대해서 깊이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세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람이 깊이 깊이 학문을 해서 뭔가 이룬 사람에 대해서 남들이 불러주는 호칭이지 지가 집으로 그 말을 호칭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전 이걸 먼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철학자라는 게 보통은 통상적으로 한 세기에 한 나라에서 한 두어 명 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는 나라도 있어요. 독일이라든지. 그런데 도울 김용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철학자 혹은 사상자 사상가. 철학가라고 두 분 다 보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철학가가 되어 보는 게 소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은 감히 철학자 아니다 이런 게 있고 강신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을 아예 자기 스스로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철학자 강신주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사람이 호의의 해석을 해야 되니까 강신주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철학자의 범주가 특별히 넓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명칭이냐 어떤 명칭 자체에 갖고 있는 권위라는 건 있는 거지만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그거를 칭하고 그럴 수 있잖아. 미래의 서울대생이 타고 있어 이럴 수 있잖아. 미래의 판검사. 그렇구나. 상관없는 거라고 나는 그런 호칭은 상관없다고. 미래의 사위가 타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두 분이 정말 학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 공신력을 누가 부여하냐는 거죠. 아니 그런데 잠깐만 공신력이 있으면 어쩔 거고 없으면 어쩔 거예요. 난 그걸부터 물어보고. 그러니까 공신력이라는 게 뭐며 일단 공신력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문학이라고 학문이라고 하는 게 다소 주관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니 그 인류 사회가 고민을 하면서 만든 거잖아 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거죠. 공신력이란 말의 리터럴리로만 따지면 공신력은 가득하신 분들이지. 아까 학위 수집자라고 그랬잖아. 공신력은 가득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분이 공신력이란 건. 진통이냐. 그게 진짜냐 세대에 남는 거냐. 그러니까 이분은 난 솔직히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분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지금 이분은 시간 낭비하기 싫다는 거잖아. 요점 정리를. 인증 딱딱 받은 것만 나는 알고 싶다. 요점 정리를 하고 틀린 거를 내가 하면. 그런데 이건 사실 전형적인 수능 마인드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문학에서는 오히려 아까 이분 시간 낭비란 말 썼잖아요. 낭비 자체가 깊이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인문학은 시간 낭비에요. 시간 낭비를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갔다가 그 잘못된 길 때문에 깊이를 얻는 경우도 많지 정도를 걸어서 정도 때문에 이게 수능을 잘 쳐서 흔히 말한 대치동 학원에 해 가지고 거기를 가야지만 서울대를 갈 수 있다는 어떤 정도의 길이 아니라고 대표님 발언 중에 방금 하신 인문학과 시간 낭비의 상관관계 이번 주는 이거다. 명언 나왔어 명언.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런 정도를 걷고 싶고 본인에게 쓸모없는 정보라면 빨리 빨리 폐기처분하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인문학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뭔가 시험공부 같잖아. 시험공부에요. 그러니까 내일 나올 시험 문제 답이인 것만 얘기해 줘라는 얘기에요. 하지만 세상에 인문학이라고 흔히 통칭되어지는 그런 제가 통칭이라고 있습니다. 통칭이 아니라. 퉁쳐지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어마어마한 시행착오 속에서 피어나는 꽃인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했다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 예를 들어 한 명의 어떤 통찰이 있기까지 그 앞에 쓰러져간 한 수 천명의 철학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간 낭비가 없었으면 그 마지막에 꽃도 없다고. 그럼 셀린과 피트의 시간 낭비가 있어서 해결이 꼽혀졌잖아요. 해결이 있었지. 그럼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는 거기서 액기스만 섭취하겠어. 그 심지어는 액기스만 섭취하여서 태도도 웃기지만 그러니. 이게 진짜 액기스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나한테 알려줘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두 분 교수님이 진통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내실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껍데기냐. 아니. 틀린 말씀들도 하실 거고 쓸데없는 말씀들도 하실 거고. 귀담아 들은 정보와 통찰도 그 안에 있겠죠. 당연하죠. 사람이 어떻게 다 맞는 말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새겨듣는 필터가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새겨듣는 필터가 없으니 좀 더 좋은 걸 듣고 싶다라는 말씀의 의도는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두 분의 말씀 일단 두 분의 말씀만 비교해도 상반되는 게 많을걸. 그럼 그건 뭘까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또 무언가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언급한 거 김용옥 버전과 강신주 버전으로만 보지 마시고. 또 많아요. 둘 중에 둘 다 별로인지 아니면 둘 중에 승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가려달라고 하시는지.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저 그렇고 어떤 면에서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기스가 지금 내가 산삼인지 도라지인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도라지는 산삼보다 좋아요. 맞아. 그리고 둘 다 먹는 겁니다. 일단은 상관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둘 다 먹으면 되지. 그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간 낭비했는데 도라지는 피와 살이 되고 산삼은 정력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서 대포가 되겠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시간 낭비 속에서 오는 시행착오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본인도 본인의 생각이 이거를 꾸준히 보고 하다 보면 내 걸로 이거는 좀 치고 이거는 내가 먹고. 이게 여러 사람과 흡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또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그게 그 과정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이런 일 생각하고 혹시 저는 요즘 게시판에 흔히 있는 어떤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요점 정리 마인드. 네. 이분도 사연자분 분명히 인문학 좋아하시고 인문학 소비자시고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연자분한테 저희가 잘못했다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대표님 하신 말씀도 그렇고 뭐냐 하면 약간 매몰돼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사고 방식에 자기도 모른 채. 그런데 한국에서 교육받고 나고 자란 사람은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없냐면 어떻게 쉽게 필터링 한 번 거친 거잖아요. 필터링.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영화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평론가가 뭐라고 얘기했어. 보신 적 있는 평론가가. 그러면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 평론에 대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레토릭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 느낌처럼 말해요. 영화평론 뿐만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보통 나는 영화평론 쪽을 많이 보니까 이동진 평론가 무슨 말을 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레토릭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마 그런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있고 어떤 면은. 그러니까 그거가 그 느낌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건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같은 레토릭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사까지 똑같다는 거지. 그런데 약간 그런 면의 어떤 압축된 압축된 서사를 압축된 평가 이미 평가가 끝나서 나온 어떤 압축된 액기스만 요약해서 섭취하고 싶은 마인드인데 그게 뭐 가다보다 나쁘다 좋다 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고민에 부딪힌다는 거지. 이 인문학은 특정 문장이 나올 때 나온 특정 문장의 결과가 인문학이 아니라 그게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이 인문학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럼 이 벽에 부딪힌 순간에 그럼 이제 그 레토릭을 넘어서서 얘기해봐야 되지. 나는 이동진 평론가가 이 영화를 좋다고 했는데 난 잘 모르겠는다라고 하면 왜 모르겠지 싶은 데를 파고 들어가야지 이동진 평론가가 좋다고 했으니까 좋은 거지. 그럼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평론가 인가요 하면서 이동진 평론가의 공신력을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만약에 저 두 사람이 사이비나 대중의 심리를 자극해 한순간에 인기를 얻은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인기가 지속되는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학자들이 왜 나서지 않는지 참된 학자들이 왜 주목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인기는 원래 한순간에 생겨요. 인기의 본질이 그래요. 인기는 물거품 같다고 제가 브랭 배틀 넘버원 했어요. 그리고 인기를 얻는 모든 사람은 대중의 심리를 자극해서 인기가 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심리 던지 자극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이비는 아니라고. 그게 뭔가 대중과 야합했다라는 서사로 항상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된 학자들은 왜 나서지 않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참된 학자로서의 활동과 대중성이 유리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손을 잡고 있지도 않을 뿐이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어떤 더 깊이 파고들어서 더 학식이 넓은 분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학문만 하시는 것뿐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거기 그냥 매진하는 것뿐이지 나서지 않아서 그런 거죠. 사이비인데도 인기 있을 수 있고요. 사이비라서 인기 있을 수 있고요. 사이비라서 인기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참된 학자라서 인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대중적으로 무명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다고. 저는 외려 참된 학자가 왜 나서지 않느냐. 조혹받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게 아니고. 참된 학자들은 많아요. 많은데 왜 나서지 않냐면요. 아니. 애들 가르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죠. 이건 열심히 연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이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 아까 논어 중력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찾아보면 분명히 이 도우르나 강신준쌤 말고 두 분 말고 다른 더 깊이 있는 책을 내놓고 학문을 내놓은 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본인 참단 학자를 발굴하시면 돼요. 두 분이 깊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이 있다는 게 더 학적인. 참단 학자들이 왜 주목받지 못한지 궁금하시다고 그러는데 참된 학자들은요. 진짜 학자들 있죠. 주목받고 있어요.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을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은 두 가지 얘기가 생긴 해요. 하나는 이 프레임은요. 우리가 대중문화적으로 다루던 컨텐츠에서 많이 나오던 프레임이에요. 참된 뮤지션들은 왜 주목받지 못하나. 그렇지. 참된 인디는 왜. 참된 예술가는. 참된 버스키. 우리 최근에 했잖아요 또. 참된. 아주 허상입니다. 참된. 그리고 만약에 그게 참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소비하시면 됩니다. 찾아서. 그 참되다 안 되다의 가치도 잘 모르겠고. 나도 그거 하고 싶다. 듣고 나니까. 우리 같이 참된 팟캐스트가 어째서. 왜 참박해지 참박해. 참케이팟. 참케이팟. 좋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보자면 참된 이란 말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가치평가적이니까. 누가 참된 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겠지 뭐.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무슨 의미로 써서는지는 대충 느낌이 오는데 그런 류의 학자들은요. 굉장히 첨예하고 굉장히 첨예해서 너무 작고도 디테일한 먼지 같은 부분을 갖고 하나 갖고 싸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중들에게는 그 먼지 같은 지점까지 들어가기에는 거의 진짜로 너무나도 멀고 긴 길이고 그 길의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적어도 대중철학자로서 이분들의 지금 말씀하신 김용욱이나 강신조 씨 같은 분들이 브릿지를 놔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그 심지어는 학계에서 그 참된 학자들 중에는 너무 첨예하고 예민해서 분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평가도 안 났어. 이건 사후에 거의 몇십 년. 예를 들어 지금으로 치면 한나 아렌트 같은 학자. 한나 아렌트 상전에 예루살렘의 아이 면 쓸 때요. 엄청 논쟁적이었어요.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 거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갖고 이 사람들은 왜 주목받지 못했냐 하기에는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너무 딥한 얘기고 너무 디테일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참되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건 조금 이 말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마치 어느 쪽이 정답이고 혹은 오답이냐라고 자꾸 그걸 ox를 물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3번 굉장히 디테일한 것도 부르셨는데 도덕경의 소국 과민을 도울 김용옥은 원시공동철의 회기. 강신주는 제왕은 지역을 분할하고 소국. 자글소자의 나라국자. 백성을 단절시켜서 적을 과자의 백성민자. 피지배층의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도울 김용옥과 강신주의 동양철학 해석이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도울 김용옥은 수신. 강신주는 제왕학으로 해석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제가 두 분 다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학부생 출신이에요? 그리고 두 분은 싸우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울 김용옥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나라 문과생 중에서 공부를 거의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강신주 교수님을 화가 닿는다. 강신주 교수님을 강신주 교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강신주 교수님이 배움을 잡는 게 아니라 이건 도울 김용옥 교수님의 그쪽에 비해서 특출나신 거예요. 워낙 돌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신주 교수님은 그런데 교수님 맞아요? 뭐 교수님이라고 합시다. 잘 모릅니다. 강신주 교수는 교수 소리를 듣는 선생님 소리를 듣는 일반적인 것과 어떤 학문적인 레벨이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면 그 상태에서 아니 이건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욕하면 평균적인 교수님들이 다 욕먹어야지. 그러니까 홍락과님이 지금 설명하신 건 바로 이분이 설명하신 레토리어 풀이자면 공신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공신력의 레벨을 얘기하는 공신력으로만. 도울 김용옥의 지식 수준은 공신력은? 공신력은 그거는 국제적인 수준이에요. 눈 깜짝이 중에 최고다. 그렇죠. 이거는 국제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둘이 대결한다는 없어요. 이런 말 하면 강신주 교수님한테 미안하지만 도울 김용옥은 강신주를 의식하면서 무슨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너무 당연한 거라 가지고 누군들 의식하시겠냐고 이분이 그런데 어쨌든 이 두 해석이 완전 다른데 어느 쪽이 맞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드디어 강신주 김용옥 심판관 홍대선 누가 진리의 수호자인가 말해보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지금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왜 나한테 시켜서 현장인 거야. 한 날 학부생 빨리 말해봐봐. 어디 학부생이 하는 말. 그런데 이거는 물론 제 주관이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자신 있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도울 선생님 승. 왜냐하면 아니 그런데 아까 그 말은 너무 와 닿아서 문과생 중에 공부 제일 많이 했다는 소리가 너무 와 닿아서 그렇죠. 문과생 중에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 어떻게 이겨요. 이거는 도울 김용옥 교수님처럼 원시공동출의 회귀가 맞아요. 먼저 소국. 소국은 작은 나라. 이것은 나라 크기나 국력이 작다가 아니죠. 나라가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소국인 거예요. 그다음에 과민인데 문제는 이 과가 과부할 때 과자고 독과점할 때 과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지 적을과라고 한자를 적을과자인데 적을과라고 해석을 하면 적다로만 해석을 하면. 적다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원을 따져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모여 있지 않고 짝을 이루지 못하고 독립되거나 흩어진 상태를 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라는 말은 원래는 결혼하면 당연히 짝이 파트너가 있는 상태인데 뭔가 흐트러진 상태. 짝이 없는 상태. 짝이 짝과 사별하거나 이별한 상태. 그러니까 과부인 거예요. 그리고 왕이 스스로를 설명할 때 과인은 하고 스스로 겸향을 하잖아요. 낮춰서 말하는 게. 이거는 덕이 과한 상태. 덕이 완전히 모여들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 흥결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라고 해서 그대들의 조언을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정도의 스탠스를 말하는 게 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글쏘의 반대말은 큰데죠. 적을쏘의 반대말은 만을 다죠. 과의 반대말은 민중 대중할 때 중자예요. 물이 중자. 물이 중자예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상태를 중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를 과라고 해요. 그런데 강신주 교수님이 착각하신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강신주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착각하신 건 뭐냐면 지금 소구 과민이라는 도덕경의 이 네 글자는 고대에 쓰여졌어요. 그럼 중국 고대로 넘어가서 이 글자를 해석해야 돼요. 21세기 현대민주주의 사회에 시민의 입장에서 소구 과민을 해석하면 안 돼요. 시대상을 반영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 맞아요. 지금은 중이라는 게 시민들의 연대로 많이 쓰여지죠. 민중. 그렇죠. 군중. 그리고 우리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시킬 때도 사람들이 아니 정권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역사를 잃었잖아. 이 세계관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과민은 이 백성들이 모였으면 안 돼. 흐트러져야 돼. 그러니까 분할통치인 거야. 서로 연대하지 못하게 쪼개고 마치 노조를 쪼개듯이 그다음에 광장에 모여들지 못하게 분할통치하고 서로 연대를 끊어놓는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근대와 현대의 사고 방식이에요. 당시에 중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는 열심히 수렵 채집하고 농사짓고 살고 있는 백성들 있죠. 백성들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동원할 때만 중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중의 상태는 뭐냐 만리장성 지으려고 아방금 지으려고 강제로 끌려 나와서 한 덩어리가 될 때 그다음에 당나라가 고구려 침략하려고 백만 대군을 모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국 경제 생활상이 작살이 났잖아요. 그 상태가 중의 상태예요. 백성이 뭔가 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모여든 상태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짜내기 위해서 동원하는 상태가 중이기 때문에 고대 애드 소국 과민은 당연히 도울 김용욱의 해석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홍 작가님의 설명을 들으면 어느 쪽이 맞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도울 김용욱은 그 시절에 원래 이 말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네. 시대상을 반영한 해석인 것이고 강신조 씨는 어쨌든 간에 그것이 현대에서는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는 해석의 한 갈래를 그냥 얘기해 준 거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강신조 교수님한테 오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강신조 교수님이 저는 안 읽어봤어요. 이 사연자님의 말처럼 정말 이렇게 그 구조를 그때도 이렇게 해석했다. 그때도 이렇게. 시대상을 반영했지만 제왕학이라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의도로 쓰여진 거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하셨다면 그거는 제 분석에는 제 주관적인 분석에는 아마 틀리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뭐 다 맞아야 되나?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분석을 한다는 것이 또 대변인 말씀처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강신조 교수님이 틀리신 거다라고 일부러 일부러 가정에서 확대해석을 한다면 보통 이제 이거는 강신조 교수님이 특별히 사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부지부식간에 이런 실수래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기준에서 그 시대를 파악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시대의 시대상과 조건으로 그 타임머신 타고 마음속에서 넘어가서 해석하는 버릇을 가져야 되는데 이분이 또 이제 유명해지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바쁘게 이제 글을 쓰시고 강연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혔다. 그러다 보면 그 집중력을. 개소리다. 강신조 쓰레기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고. 돌은 신 있고 강신조 쓰레기다. 그 얘기네. 아무 말 대단치 다 하는 사람. 죽을 죄를 쳤구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솔직히 말해 인문학이 그런 거예요. 강신조 선생이 강신조 씨가 내가 그렇게 해석했다는데.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떡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인문학이지 뭐.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a는 a다시를 얘기하고 b는 b다시를 이야기했을 때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을 채택하면 어느 한쪽을 자동으로 폐기해야 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런 소리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걸 학습하실 때 요령은 그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강신조 씨랑 돌 선생이 서로 다른 얘기를 했다고 말이죠. 하나의 얘기를 갖고. 그럼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걸 파고들어가는 부분에서 공부가 생기는 거지. 둘 중에 뭐가 맞나요? 맞는 건지는 의미가 없다. 둘 중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나요. 이 사람 말이 맞군요라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되겠네라고 해서 남는 것은 암기의 목록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거 인문학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좋으면 그냥 다 듣고 파고 들고 읽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의 목록을 머릿속에 남기는 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구글링 한 20초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건전하죠. 제가 시온님의 오리지널 레토릭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인간은 다면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훌륭한 학문적 토대를 가진 동시에 자기 과시욕이 강한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그냥 엔터테이너 앞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신주 교수의 인기 요인은 강신주 교수를 싫어하는 요인이기도 해요. 강신주 씨의 단호하고 마초적이고 남성적이면서 굉장히 권위적인 화법은 누구에겐 굉장히 시원한 쾌감을 주면서 누구에겐 굉장히 불편함을 줘요. 그게 호불호의 원인이라고 나는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건 그 사람 스타일이지 뭐. 그렇죠. 삼겹살의 삼겹지방과 같은 거지. 그거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 입에 좋은데 먹다 보면 뒷구리 땡겨 느낌. 이런 거지 뭐. 그거는 그냥 같은 이유로 싫어하거나 좋아할 수도 있고 만약 배움이 얕다 칩시다. 그 말이 다 쓰레기일까? 저것도 강신주 씨가 나와 가지고 여러분 제가 철학자입니다. 제가 했더니 여러분 모두 강간하고 사람 죽여도 돼. 이런 말 했냐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봐야 논란이 되는 거 뭐 냉장고를 버려라 뭐 이런 정도. 그런 거지. 나는 솔직히 그건 말실수라고 생각해. 그런데 사람이 뭐 모든 말을 다 합리적으로 해야 돼? 또 호예롭게 생각하면 무슨 맥락에서 했는지는 이해 되잖아 솔직히. 무슨 맥락에서 그걸 또 가야지 알겠는데. 그래서 당신 집에 냉장고 있어 없어 말이시고. 그렇지. 그냥 호의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지점만 남는다면 그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그 두 분의 어떤 인성 이런 거에 대해 약간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인문학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이 무슨 교황의 무오류설처럼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법은 사실 없어요. 가령 이게 철학이 아니라 회계나 부동산 강의라고 치자 이거야. 조선시대 산홍공상 마인드를 가진 그 꼰대 회계 강사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재미있게 쉽게 강의를 잘하면 강의 들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말하는 게 주제가 철학이고 인문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 강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희의 인격과 상관없이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연자분의 고민처럼 비판론자들의 말이 다 맞아. 그래서 정말 사실 이 두 분이 하는 말이 별로 건질 게 없다고 치자 이거예요. 강의를 듣는 즐거움 그게 누가 취해지나 그게 왜 엔터테인먼트가 되면 안 돼요 그럼요. 난 그런 생각도 들어. 그리고 시작 초기에 잘못된 값이 입력돼도요 그것 때문에 이걸 시작해 나가게 되면서 그것은 만약에 본인이 배움이 깊어진다면 자동으로 본인 스스로가 교정이 돼요. 맞아요. 그게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밟는 순간 그냥 잘못된 길로만 가버릴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밑에도 다 잘못 끼울 것 같은 느낌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의 흑백적 세계관으로 보면 안 돼요. 인문학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받을 만한 거면 무가치하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자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도움을 받아서 철학을 해서 데카르트를 비판했어요. 니체는 쇼펜하우에 대해서 그렇게 했죠. 칸트가 가장 심했잖아요. 영국 경험론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철학을 완성해서 경험론을 완전히 케이오 시켰어요. 이게 배신인가 이게 모순이에요 아니잖아. 배신이지. 배신이지. 지껏 지가 있었어야지. 왜 남의 도움을 받아. 하늘에서 똑 떨어져야지. 철할 때 쉬게 해야 돼서.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다 자기한테 배움을 준 거를 가지고 무기 삼아서 또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ox로 보지 마시자. 편하게 좀 뭐랄까 어떤 강연이 됐든 강연을 하는 강연자 글쓴이 가 됐든 일단 받아들여봐요. 받아들이고 그걸 학습이나 습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문학도 원래 지적 유의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걸 알게 돼서 즐겁다 해요. 그 그릇을 담는 그릇을 한번 넓혀보시면 어떨까. ox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특히 인문학 쪽이 특혜가 그렇겠죠. 인문학은요. 메타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 제가 생각하기에 사연자분은 어떤 게 맞으면 그걸 흡수해서 자기 입장으로 만드시려는 것 같은데 인문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인내하면서 거리를 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입장으로 정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체를 하고 싶다면 정체를 하기 위해서 끝없는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아니 저기 국가사회주의자인 나치들도 그 당시에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 했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믿는 순간 종교가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걸 거리를 두면서 거기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게 그게 인문학이다. 정체화하지 마시고 메타적인 사고 거리를 둬서 강신조 씨는 이런 말을 하네. 김용욱 씨랑 말이 다르네. 신기한데 이게 왜 다르지 하면서 또 그럼 그분이 말한 소극감인 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면. 또 다른 의견도 없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기간이죠. 이거 되게 따끈따끈한 사연입니다.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20대 중반. 저랑 날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지는 않으시는 분 같은데 축구가 주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16년이 지나면 도 이제 사연자는 못 잊고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폭력성 극렬한 민족주의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축구가 주는 그 커다란 에너지는 중속성이 크다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제가 이번 월드컵에서는 한국 축구가 3패하기를 진지하게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첫 경기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졸정 끝에 저버렸습니다. 스웨덴전이죠. 유효슈팅 채로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눈에 띈 선수들도 몇 명 있었지만 어떤 몇몇은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뛰고 있었다는 걸 잘 모르게 될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저도 구자철 씨가 비자 못 받은 줄 알았어요. 김신욱의 별명이 진격의 거인이었는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인으로 변신하기 전. 인간 상태. 정말 진격의 거인처럼 그 디디한 동작으로 움직였어요.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1무 2패로 극도의 부진을 보였었는데 그때부터 사연자에게 든 생각은 이런 거예요. 2002년을 이제 잊어야 되지 않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수많은 역사 중에 돌출된 지점인지 그게 평균값은 아니잖아요. 이때 성공의 기억이 이제는 그림자가 돼서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다. 저는 이때 성공의 기억이 도움도 발목잡기도 안 한다고 생각해. 이건 이거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렇지. 연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선수도 그렇고 감독도 사람이 다 바뀌었는데 그냥 이름만 대한민국이지. 한일 월드컵이 끝난 지 벌써 16년인데 사회 전반적으로 축구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졌는지를 보면 못났다고 느끼는 거야 이제 사연자님은. 월드컵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K리그가 아직 야구에 비하면 인기도가 5분의 1도 안 되고 유소년 시스템 역시 아시아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나은 점을 모르겠다고 하시고 2006, 2010, 2014년 매 월드컵이 있는 해에만 축구 얘기를 하고 그나마 올해에는 축구 열기가 많이 사그라진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축구협회와 한극특유의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래서 사연자께서는 지금 불만이 딱 고조된 상태인 거예요. 그냥 에이스라고 하는 손흥민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유소년 시스템을 거친 게 아니라 사실 손흥민 선수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 손흥민 아버지께서 손흥민만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아버지 잘 만나는 축구 선수가 이분 뿐인가요 어디. 그분도 계시죠. 그 이전에 최고의 선수였던 박지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프로 생활도 하지 않았다. 맨유에서 했죠. 슈틸리케를 그런 식으로 경질한 것도 마음에 안 드신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덕분에 안 하려면 흑역사가 하나 생겼어요. 히딩크를 못 본 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 저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축구협회라는 조직의 부정적인 느낌이 드시고요. 과거에 유명했던 선수였지만 전문적인 행정 능력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협회 주요직에 앉아있는 것 같다고 또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축구협회가 해야 될 일은 축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바르셀로나의 라 마르시아 시스템이나 프랑스의 클레르 뽕댕 같은 유소년 시스템을 축구계 전반에 깔아줘야 하는 일인데 2002년 월드컵이 16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주먹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월드컵이 최종적으로 3패를 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역시 아직 축구가 좋긴 좋습니다. 사랑하시네요. 첫사랑이네. 눈 감아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간 여자가 결혼에 실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에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해요. 정신 차린 채로. 정신 차려서 똑바로. 너가 진짜 내 사랑이었어. 한국축구 인프라가 탄탄해지고 축구가 발전하는 건 축구팬 입장에서 좋은 거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 당위가 아니에요. 축구가 다른 스포츠나 다른 현상에 비해서 특별히 우대받아야 할 당위는 없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국기가 아니잖아. 이게 축구를 통해 한국인의 얼과 자연도 보호되고 유네스코가 우리를 축구를 통해 다시 맞추고 그런 거 아니잖아. 태권도는 이름이 국기원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거 못 받고 있잖아요. 한국 대표팀이 해외 a매치하면서 골을 한 골 넣을 때마다 죽어가는 북극곰들이 한 마리씩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당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엔터테인먼트죠. 네. 이것이야말로. 그리고 축구팬도 이런 게 있어요. 2002년 월드컵에 열광했다고 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K리그를 보러 다녀야 할 도덕적 책임 없어요. 그렇죠.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별거 자기가 보기에 지금 아닌데 참고 봐야 되는. 마치 영화과 한 1학년생이 졸려죽겠는데 이거 꼭 봐야만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명작이라는데. 눈에 성냥개비 끼우고 영화 보다가. 이 감독님 영화 다 봐야 되는데. 그런 기분. 월드컵에서 즐겨주셨으니 K리그도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말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 그렇죠.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반창 그때 있잖아요. 그때 무슨 그거 뭐지 딴딴딴딴 하는 인간극장. 인간극장. 거기서 나왔던 분이 우리 응원단. 아마 되게 응원단자인지만 모르겠어요. 붉은 악마. 높은 분이랑 그걸 했는데 그때 그분이 했던 대사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 그랬냐면 차 타고 갈 때 옆에서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분이 그 수많은 되게 거리에 모든 시민들이 되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막 우리 즐겼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가짜 악마들이라 그랬거든요. 참 갓잤네요. 지금 이런 마인드인 거잖아. 월드컵에 열광하든 월드컵과 K리그에 동시에 열광하든 K리그에만 열광하든 둘 다 관심 없든 자유예요. 홍대카님처럼 축구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고 그럴 수도 있고. 마치 K리그는 안 보러 다니면서 월드컵엔 열광한다. 그것이 마치 한국 축구계를 착취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프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협은 다른 단체고요. 내가 평소에 K리그를 안 보러 다니다가 월드컵에 막 열광하잖아. 그걸로 그건 그것대로 수익이 발생하고 축구협은 돈을 벌어요. 이거는 K리그 안 보면서 월드컵에 열광한다. 이거를 모순적인 거고 이중적인 거고 부도덕한 걸로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카테고리 구분이 완전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치면 나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대표 팀 우리 팀을 뭐라고 부르죠? 국대. 태극전사라고도 부르고. 태극전사. 국대. 그냥 국대라는 리그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fc국대라고 그러잖아요. fc국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스포츠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원래 축구가 지역감정을 먹고 자라잖아. 그 지역색을 축구가 흡수하거든. 그런데 이걸 야구가 먼저 해봤어요. 우리는 야구가 먼저 먹었잖아. 그런데 축구가 또 집단주의적인 스포츠고 애국심도 좀 고취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축구는 fc국대로 수렴되고 리그 경기는 지역리그 경기는 야구로 수렴이 된 거야.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자기 동네 지역색은 야구 보면서 해소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외국 나가서 지거나 잘하는 것에 대해서 축구만큼은 반응 안 하잖아. 그런데 축구는 케어리가 어떻게 돌아가든 국가대표가 결성되면 굉장한 관심을 갖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스포츠 대중화 역사가 나온 환경이자 현상이에요. 그 현상은 틀린 현상, 옳은 현상, 악한 현상 없어요. 그럼 그 하나의 현상이라고. 그거는 가치중립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 환경이 그런 거지.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 사연자께서 당위를 가지고 사고하다 보니까 유소년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없으면 안 좋은 상태인 거야. 그런데 축구선신국의 유소년 시스템은 그 나라 환경의 특징의 기인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유소년 시스템이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 프랑스. 레블레. 레블레 특집하면서 다 말씀드렸잖아. 가난한 이민자이들을 축구 유소년 클럽에 넣어가지고 국가가 그 국가의 자산처럼 취급한다는 얘기도 했잖아.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참고로 딴 얘기지만 최근에 예멘 사태 관련해서는 우리 레블레 특집을 한 번 보면 저희가 이미 예언했다. 예언했습니다. 레블레라고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저희가 방송한 거 들어보시면 지금 들어보시면 재미있겠네. 프랑스 대표팀도 이제 선전을 할 거라고 하니까 레블레는 프랑스 국가대표 축구팀의 애칭이죠. 저희 에피소드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날람 세계관. 잘한다. 아날람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의 제목이자 한편으로는 프랑스 축구 대표팀의 애칭이.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해야지. 그렇죠. 소위 운동부라고 해서 소수정의 엘리트 스포츠를 이렇게 선별적으로 그리고 군대식으로 양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축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종목을 아우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연자님이 축구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축구만 똑 떨어뜨려서 다르게 접근한 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교육환경 전반이 바뀌면서 축구도 바뀔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리고 그 생각도 쭉 알못 입장에서 얘기 드리자면 예를 들어 전 세계 제일 좋은 리그라고 봅시다. 흔히 말하는 프리미어리그가 있고 프리메라 리그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자국 선수들만 있나요? 거의 다 다국적이에요. 그런데 다국적이 되고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리그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 리그가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리그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 돈이 돌고 돈이 돌다 보니까 선순환이 된 거죠. 우리는 선순환이 안 된 거고 그 리그가 돈이 안 되고 화제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결혜가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어떤 당위를 가지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시장 논리라고. 다시 말해서 fc 바르셀로나가 아까 유선연 얘기 이분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전에 사연 그분 생각나다.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 생각나다.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 네 알마드리드 그런 느낌이잖아. fc 바르셀로나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위해서 메시를 어릴 때부터 데려다 키운 게 아니라고. 그런데 왜 굳이 저 멀리 남북에 있는 그 애를 데려다가 키웠겠어요. 그게 그냥 돈이 되니까. 아니 아르헨티나를 위해서가 아니지. 아르헨티나 국민을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 돈이 되니까 우리 팀을 위해서 걔를 키워놓으면 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스템을 아직 못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하자고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분의 말씀은 그렇게 들리지만.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선우가 바뀌셨어요 선우가. 여기가 지금 뭔가 움트고 있어 케이팝처럼 뭔가 자생적으로 뭔가 되고 있어. 그러니 좀 더 국가처럼 뭘 좀 해볼까 이럴 수는 있는데 아직 뭐가 안 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당위를 갖고. 국가가 나서서. 이걸 뭐 이게 뭐 국기도 아닌데 그럴 필요 없지. 그럼 축구 안 좋아하고 배구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금은 왜 배구가 아닌 축구의 몰빵이 돼야 돼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e스포츠는. 그러게. 정작 세계를 호령하는 건 e스포츠인데. 이번에 세대전 지고 나서 축구 경기로 하는 건 우리한테 불리하다. 휘파로 하자. 휘파 온라인으로 하자. 이런 얘기 드립딜 맞았잖아요. 그러면 게임으로 하잖아요. 영원한 우승 후보가 아니야. 계속군요. 영원한 우승 후보란 말이 있잖아요. 영원한 우승팀이야. 우리 빼고 2등을 다투어야 된다. e스포츠계에는 유명한 말을 이미 미국 해설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팀이 이길까요 한국인이 많은 팀이 이깁니다. 혹은 한국인이 있는 팀이 이기죠. 그냥 이게 정설이야. 누가 이기는지 생각하면서 그냥 그 팀에 한국인이 누가 더 많은지 그렇다면 결국 한국인끼리 붙을 것이고 그중에 누가 이기겠죠. 그런데 어떤 분야든 지배 언어 지배 언어를 다른 사람들은 배우게 돼요. 롤인가요 오버워치인가요 뭐 다. 거기서 쓰는 한국말 배운다면서요. 거기서 외국에 대한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빽빽 이런 거랑 몰라 이런 거랑. 그런데 이 롤로만 얘기 없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에 진짜 유소년 시스템이 있어요. 어떻게 있냐고요. 그냥 자국에 pc방 리그에요. 맞아 맞아. 그냥 방과 후가 되면 전국에서 자체 생성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교육헌실 애들이 뛰놀지 못하는 어떤 협소한 놀이공간 그 모든 것들이 하지만 또 어디 가나 아이들이 고성능 pc를 바로 바로 원하기만 하면 만질 수 있는 또 장점인 인프라. 시스템. 우리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 현상에서 나온 제2의 현상인 거지. 오버워치였나요 개발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개발자들 한국 와서 아무 pc방에 들어가서 중학생들 했는데 다 줬어. 몇 번을. 그런 건 질 수밖에 없죠. 중학생이 제일 무서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학교 끝나고 pc방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그건 그냥 현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잘 되니까 그걸 통해서 뭐가 부가가치가 생성될 수 있다 국가가 만약에 사회가 판단한다면 뭘 투입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게 당위는 아니라는 거죠. 당위는 아니라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버워치 롤드컵 같은 거 보면서 기분 좋고 한국 응원하고 국뽕도 느끼고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잖아. 즐겁지 않아. 그런데 그게 옳아 아니냐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현상과 당위는 다르다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삼전전패를 원하는 심리는 한화패는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저 저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야 저 정신 차리고 쇄신하지. 꼬물뻔했어. 자 한화가 이제 졸전을 해요. 네. 아니 치열하게 한화가 이제. 치열하게 졸전을 해요. 졸전을 해. 치열한 졸전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대첩이라고 하죠. 크보용으로 졸전을 해요. 그러면 자존심 상에서 치킨을 먹을 수가 없어요. 동생이랑 저랑. 왜냐하면 치킨 쓰라고 맨날 놀리니까. 보약 먹는다고 삼계탕 먹는다고 그러니까. 웅담 먹어야지. 그런데 5연패 6연패를 하면서 너무 졸전을 하잖아요. 그럼 치킨을 먹어야지. 그럼 치킨은 먹어야 돼요. 팀에 대한 먹어야 돼요. 치킨을 먹어야지.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왜 그게 이 비슷한 심리는 스포츠 면은 물론이고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왜 부모도 이 놈은 혼이 나봐야 정신 차렸다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이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맞아 정신 차렸다면서. 흠집을 두들겨 피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 이런 심리는 어쩔 수 없는 우리 편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전쟁 사상. 몸매이나봐. 우리나라 전쟁 사상 희대의 졸전이 원균이 외곤을 맞아 싸운 해전이잖아요. 7천량 해전. 이걸 보고 있으면 이상해. 이걸 전투 진행 과정을 쭉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발견하게 돼. 어느 순간 외곤을 응원하고 있는 나 자신이 발견하게 돼. 이게 자학과 이 흑화된단 말이야 사람이. 그게 있어. 더 당해봐야 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런 거잖아요. 3연패를 바라는 건 사실 저것들 정신 못 차렸다. 이게 쫙 망해서 정신 차려봐야 된다. 이런 마음이잖아. 이거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모든 종목과 혹은 스포츠도 넘어선 전쟁사까지도 아우르는 인간의 보편정신입니다. 사랑관계도 그렇고. 아니 아군이 내 편이 너무 못할 때 혹은 빡치게 할 때 그냥 이런 거지 뭐. 그냥 그분들이 한패를 당한다고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 자체가. 판타지라고 봐요. 너무 판타지라고. 저도 더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그럴 양반들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비행 청소는 하다가 고등학생 때 무기 잘못 받는 것도 아니고 혼나봐야 정신 차린다는. 아니 본드불다 응급실 실려 가봐야 정신 찰 때 이딴 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어폐가 있는 거고. 당부터면 본드불 좀 하면 다른 거 해야지. 그렇지. 그렇긴 한데 다만 저거 저거 개망신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하는 심리 자체는. 그렇지. 그거 되게 자연스럽잖아. 그 심리는 자연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랄까 이런 거지. 맞지는 않지. 이거 좀 다르지만 옛날에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 오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빠 너무 정신 안 차리고 저거 장가도 안 가고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했단 말이에요. 저거 저거 어디서 여자가 애 하나 얻고 와야 정신 차리지라고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싸물이. 그렇지. 그런 거지. 나는 오히려 그렇게 되잖아. 난 그럼 우리 국대는 그냥 그럴 것 같아. 어차피 지껏 부산을 당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왠지 걸어야지. 요즘에 대한민국 국대 선수들에게서 축구팬들이 느끼는 감정이 쟤네 절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어요. 어떤 품성론이 돌고 있는데. 어떤 품성론이 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지. 근거 없지 그거고. 다 관심법이지. 어떻게 계측해. 다만 이제 그냥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못한다 그냥. 그러니까 맞아. 맨 처음에 우리 그저께 얘기했던. 너님들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는 실력이 없다. 2002년에 비해. 그런데 정신력 문제라고 한들 정신력도 실력이에요. 정신력도 실력이에요. 그럼요. 그 체력에서 나오는 거고 다 실력이에요. 다 실력. 그게 왜 실력이야. 실력인데 정신력이 없다. 그건 형용무순이야. 이럴 수 있지. 운이 없다. 그러려면 엊그저께 스웨덴 데는 유효수팅이 한 10개는 나왔어야지. 그런데. 꼴대를 잡고 막고. 다 껴나왔었던 거지.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재능의 총량. 선수들이 갖고 있는 몸가스의 총량에 비해서 국대로 뭉쳤을 때 훨씬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국가대표 팀들이 있어요. 운이 없다고 하려면. 전통적인 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멕시코거든요. 저번에 아이슬란드랑 아르헨티나에서 메시한테 얘기를 해야죠. 운이 없다는. 그날의 메시한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또 단체 경기니까 시너지 또 안 맞고. 이게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싫은가 보지 뭐 서로 독일에서 뛰고 영국에서 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지역 감정을 흑화해 가지고 영국색 기록을 써. 선수들. 볼 주기 싫고. 선수들 개개인의 재능의 총량 다 합쳤을 때 그거 훨씬 이상의 퍼포먼스를 전통적으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국가대표 팀들이 있다는 것은 정신력도 실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걸 난 통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님들이 2002년에 비해서 실력이 떨어집니다라는 거예요. 몸값은 더 비쌀지언정. 그건 사실이잖아요. 결과가 증명하잖아. 그리고 16년이 지났는데 몸값이 올라야지. 정신력과 실력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실력이라고 심신에 다 해당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정신력이라는 말을 쓰는 게 옛날 군사독재 시절 혹은 옛날에 군국주의 교육 집체주의 교육의 어떤. 산실이라고 생각되니까. 부산물처럼 느껴져서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다 보니 안 쓰니까 대신 멘탈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정신력의 요소는 쓰면 되게 촌스러운 것 같지만 전신력하고 어쩌고 저쩌고 쓴 게 되게 촌스러운 것 같지만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해요. 뭐든지 그렇죠. 사실 멘탈 상부죠. 스포츠고 공부고. 그런데 사실 이스포츠 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거. 그런 것도 다 암시로 가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암시하고 정신력이라는 게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글쎄 나는 뭐 실력이 그냥 없고 언젠가는 실력 있는 인재들이 축구풀로 돌아오길 바란다지만 저는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 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세대건 재능의 총량은 한정돼 있는데 그 시절에 뜨는 장르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맞아. 뭐 인문학적으로 영화가 떴는지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이 영화감독을 되려고 영화가에 우울고 간 건지 과학이 떠 가지고. 다 의제로 간 건지. IT 막 뭐 의대에 간 건지. 그런데 또 뭐 의대 중에서도 한의대 가 있는지. 피지컬도 그거 다 운이야. 운이야. 고2 고3 때 진로정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중간에 군대 갔다 와서 휴학했다가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졸업하고 이제 사회 진출해 보려고 할 때쯤이면 이미 트렌드 바뀌어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결국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옛날 90년대 생각해봐. 그때는 피지컬 좋은 애들의 태반이 농구도 많이 갔어. 지금 누가 농구 얘기해. 국내 농구 얘기해. 그러잖아. 그런데 그럼 그 피지컬을 어디 갔을까 어딘가 갔겠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구자철 같은 선수 손흥민 같은 선수가 축구 안 하고 딴 스포츠 했다 못할까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봐. 유현진 같은 선수가 살 좀 빼고 다른 스포츠를 했다 못할까 난 아니라고 봐. 대표님. 유현진은 야구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이대호 같은 선수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대호 선수가 스몰을 해봐. 못할까 한국의 소문 못할까 역도산처럼 잘할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운이 도는데 축구팬으로서 다만 불운한 시기를 살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 불운은 뭐가 도덕적으로 당위적으로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 해요. 그거 인정하자는 거지. 이게 마치 그거라는 거죠. 마치 스타릭으로 치면 당신은 운이 나쁘게도 홍진호의 팬인 거예요. 임유한의 팬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필 홍진호한테 덕통당했어. 그런 거죠. 그러면 내내 2등인가 또 2등인가. 그게 정말 불운한 거죠. 숙명이지. 그런데 제가 하나이글스 팬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그 10년을 보내고 올해 2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로 물대고 있어요. 내 말이. 그런데 봐봐. 암흑기. 오랜 암흑기도. 그중에 오랜 암흑기는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중에서도 굳이 밝은 요소를 찾자면 암흑기가 끝날 때 있잖아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겠죠. 그거 있어요. 요새 그렇구나.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구나. 나 노래방 데려다줘. 하나이글스의 응원가진 모르게. 홍진호 씨 눈 감았다 뜨면 그렇지 꿈이다. 방금 나에게 진정한 공포가 언뜻 스쳐갔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러면 이제 축구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분의 고민을 그러죠. 그럼 축구 어떡하란 말이에요 라는 질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월드급 중계 보세요. 끝이에요. 이제 그러면 다른 거 응원하셔야 할 거나. 왜냐하면 현상과 당일을 착각하면 사람이 현상과 당일을 막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이 목소리가 높아져요. 이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가만히 있냐. 축협은 뭐하고 있냐. 너무 안타깝네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축협은. 아직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아직 열기과 울분과 이런 게 아직 몸에 팍팍 치고 올라올 때거든. 정열이 있을 때거든. 초등학교 때 2002년을 경험하셨다 그러면. 지금 24, 25 정도밖에 안 되셨잖아요. 좀 더 굉장히 그런 기억이었겠네. 제가 얼마 안 나지는 않는구나. 아직 마음에 불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울분도 생기는 거거든. 내가 신라시대부터 축구기라는 걸 내가 관람을 해봤는데 그래도 그렇지가 않아요. 막상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좋아해서 물론 억울한 마음 들고 울분 생길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쏟아서 좋아하는 거죠. 뭐 어떡해요. 그냥 나라도 아껴줘야지.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단 하나 얘기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것에 불운조차 내가 같이 감내하는 거지. 맞아. 그 불운은 외면하고 싶다면 과연 나는 이걸 사랑하는가. 뭘 사랑하는 걸까. 약간 난 그건 조금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나는 솔직히 저는 홍진호의 팬이었는데 홍진호의 패배에 진짜 술 먹었고 같이 울분을 터뜨렸지만 그게 되게 즐거웠고 여전히 홍진호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나는 봐요. 안 될 때 느껴지는 고통까지도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 그 정도로 일체화되는 게 진짜 팬의 경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절이 지나니까 지금 오히려 더 느껴지는가. 정말 황제가 위대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웃긴다. 지난 암흑기 동안에 한화가 꼴찌 하지 않은 애가 있어요. 그럼 꼴찌했던 팀은 정말 못했구나. 역시 그게 또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복귀해도 홍진호는 정말 위대한 선수인데 그 위대한 선수를 결정적인 순간에 밟고 올라가는 인면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엄청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존경하게 돼. 난 이 스포츠를 사랑하고 있었어. 왜 그런 거 있잖아. 슬램덩크에 나오는 거. 저는 농구를 진짜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그런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 일체화된 경험이란 건 그 자체로 되게 되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너무 진짜 화통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좋아하는 거 좋아합시다. 다만 거기 도덕은 없어요. 덕질의 도덕이 어디 있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문의 근육 쇼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수입니다. 간만에 사연하니까 좋네요. 즐겁네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